만나면 좋은 친구, MBC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는 겨울만의 진풍경 그 속을 걸으면 어느새 찬 공기마저 낭만이 되어버리죠 한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숲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숙멍에 빠져봅니다 반갑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아산이네요 새로운 곳을 만나려고 떠나는 길 익숙한 모습에 아산이 더 정겨워지는데요 거기에 넉넉한 인심과 아산만의 독특한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파가 고소고 굵고 어디서 가둔 판데 이렇게 맛있고 고소고 그래요 이 쪽파가 그 유명한 도구 쪽파예요 우리나라에서 20%가 나온대요 도구 쪽파에서 우리나라에서 20%가 도구에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매워요 파가 그런데 이걸 전을 붙이면 달아요 바디단 그 맛이 겨울에 땅속 깊은 곳에서 익어 가듯 지금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은 그만큼의 깊이를 새겨온 노력이 만든 예술이죠 그것을 누리고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겠지요 그렇게 천년의 풍경을 만들어 가는 곳 아산으로 향해 봅니다 희끗희끗하게 겨울만의 풍경이 만들어지는 요맘때면은 길도라는 재미도 사뭇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막인 길 오늘도 떠나고 있는 최주봉입니다 참 이 도시는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계절 풍경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도심을 좀 벗어나면은 이 사계절이 아주 수시로 매일매일 변화하는 대자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눈은 후에 이 풍경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자 오늘 여행에 아산의 모습과 아산의 풍경과 아산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있는지 그 모습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레디 고 옛날 풍경화 같은 이곳은 아산시 송악면 외암마을이에요 마치 과거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꾸며 지은 것이 아닌 오랜 시간이 쌓인 자연스러운 멋과 기품이 절로 배어있는 곳입니다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거 초가집이니 귀화집이니 아 진짜 옛날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요 명당짜리에요 제가 풍수지지는 잘 모르지만 남양을 바라보고 있어 볕을 많이 받는 남양이고 뒤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있어요 또 이 앞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개천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삼척동자도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마을 모양새뿐이겠어요 나지막한 밤 하나 넘어 가족 같은 이웃 간에 사랑의 호응이 보이니 이 마을이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가 어떤 마을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마을은 500년 역사를 가진 마을으로써 지금은 국가 문화자로서 마을이 전체가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럼 현계에 이런 집집마다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다 거주하시고 간혹 빈집들도 있는데 그런 집은 민박이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마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마을은 주민 약 132명이 살고 계시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 거주하기 시작한 거는 조선 중기에 예안희 씨가 위안마을에 장가를 들면서 예전에는 처갓집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안희 씨가 그때부터 입양을 해서 마을이 번성하기 시작했던 마을입니다 그렇게 터전삼아 일궈낸 마을이라도 근대화와 현대화를 거치는 경랑의 시간을 어찌 넘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건재고택의 아름다운 풍경에 젖어들다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집은 정원이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독특해요 네 아마 일본식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전통 조선의 정원은 투박합니다 나무를 막 투박하게 심하는 건데 여기는 아름답게 나무를 갖고 놨지요 그리고 연못을 꾸며놨는데 연못도 거북음형으로 연못을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면 학에 날개를 핀 모양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그 모습 나와 있는데 여전에는 그런 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집이 개방되고 뭐 시작하면서 그 돌이 다 없었어요 누가 다 지고 한 가지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고정으로부터 하사받았다는 이 찬판댁에 들렀는데요 사실 이곳엔 지나칠 수 없는 유혹이 있었어요 연입으로 빚어 고정에게 진상했다는 연약주입니다 인군이 우리 모양으로 폭주를 안 하고 반주로 잡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약약자로 꼭 넣어갖고 약주라는 약을 해서 술을 뭐라고 그럴까 발명해오라고 그럴까 만들어서 약주라는 약자가 꼭 더 말로 약 왜 지금들어 제 집이 가서 소주 잡수고 가시고 그러지 않고 소주라도 제 집이 가서 그냥 약주라는 약관절 하시죠 이런 말로 약주가 아니라 진짜 약약자가 들어가는 약주로 해서 이것이 이제 많은 술 이름이 올라왔잖아요 거기서 그 중에서 채택된 것이 연역주 지금도 정부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며 충남 무용문화재로 지정돼서 명맥을 이어온 술맛 궁금한데요 마당 보시죠 연역주 좀 마당보세요 아이고 주인어른께서 딱 이렇게 반갑습니다 어허 약이 되는 술이니 건강을 생각해서 한 잔 마셨는데요 연역주 맛은 누룩 냄새 누룩 맛이 나요 당연히 술은 누룩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지만 또 연잎은 내가 맛을 못 봤는데 아무튼 독특하고 특색이 있는 맛 같아요 누구나 편한 술 고종인금께 진상했던 술이라 그런지 술 한 잔으로 여행끼리 한결 가벼워진 기분 좋게 마을 산책에 나섰는데요 호젓하니 예스러운 경치에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그냥 걸어도 좋은데 또 다른 볼거리가 있다네요 아산 외암민속마을에서 이거 빼면 재미가 없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작거리 쇼핑인데 이게 좀 저작거리예요 여러분들 저작거리가 뭔지 아세요? 요즘 말로 치면 시장, 백화점, 그리고 마트 이런 걸 예전에는 저작거리라고 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이 쇼핑은 재밌잖아요 한번 쇼핑해 볼게요 가만 있어봐 근데 어디서 무슨 향기로운 냄새 이상한 마시는 냄새 나는데 이 범인이 누구야? 맛범인이 술초를 찾으러 가시죠 가만 있어봐 어디야? 이거 어디서 이 냄새를 아는 거야? 냄새를 따라 한참을 가보니 역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냄새의 범인을 드디어 찾았어 여기 요새는 처음 멀리에서 들어오는데 이 냄새 때문에 내 범인을 찾아온 거예요 아 그래요? 좀 냄새가 강하죠? 아 강하고? 아니야 구소하네 아주 구소하고 근데 제가 여기 초면인데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주모님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주모라고 부르세요? 주모님이라고? 아 그래요 주모 저 핸드 저기 진짜 저기 명함에도 주모라고 썼어요 아 그렇지 잘하셨어 내가 부르기도 편하지 하기가 여기 저작권이니까 주모님이라고 왜 이제 사장님보다 그렇죠 어우 파 많이 들어간다 이게 지금 뭘 만드시는 거야? 해물파전이요 근데 파가 다 전체 파는 그냥? 네 해물파전이니까 파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야 그래서 파전이라고 하는구나 저희는 아무리 비싸도 쪽파에 이거 많이 이만큼 넣고요 싸도 이만큼 주고요 똑같이 항상 비싸나 예 입팍 요즘 비싼데 비싸고요 이 쪽파는 비싸잖아요 예 예 겁나 비싸요 많이 비싸요 겁나 비싸요? 예 많이 비싸요 비싸고 어떻게 파전을 야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대신에 좀 쌀 때 좀 많이 남기고 비쌀 때 조금 남기고 그래야 좀 싸다고 몇 년 되셨어? 파전하신 지? 15년이요 15년이요 네 강산이 하나 봐 한 번 지나가고 파는 거 같네 와 이야 할물파전인데 이게 보니까 엄청 큰 거 대형파전 왜 그러냐면 대형파전 제가 어렸을 때 못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먹는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요 이게 손님들도 먹다가 모자라면 좀 짜증나잖아요 또 한 개 더 시키기도 뭐하고 예 그러니까 남기더라도 크게 주자야 이름으로 크게 네 그래서 인기가 많겠구나 이거 네 좀 많아요 아니 나 이 파전이 유명하다고 그랬어 외암마을 미덕촌에 네 그럼 먹으러 온 거예요 드셔보고 평가 좀 해주세요 아 그럼 그러면 저 파전만큼은 저 이제 파전만큼은 저 백종원 씨보다 더 잘한다고 자신에게 지고 네 파전만큼은 우리나라 최고라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저요 파전만큼은 최고라는 주모에 넘치는 자신감을 보니까 얼마나 진심을 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전에 대한 그녀만의 고집이 있었어요 매번 새로운 기름을 사용하는 데다가 싱싱한 쪽파를 아낌없이 넣고 당일 구입한 해산물도 듬뿍 올려주니 이름값 제대로 하는 거죠 재료 하나하나에 들인 정성도 정성인데 파전의 완성은 뭐니뭐니 해도 막판 뒤집기 그 솜씨의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네 불판이 판판하자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이게 언박배기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기아장 같죠? 기아장 저희 파전을 튀기듯이 붙여요 어 그러면 일자가 되면 기름을 이 세 배가 들어가야 되니 큰 정도를 나면 아 그런데 그대로 또 붙이면 손님들한테 나갈 때 이렇게 여기서 기림들을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손님들이 많이 먹게 돼요 그러면 기름 먹기 좀 네 이렇게 올려놓으면 기름이 밑으로 빠져요 내려가잖아요 봐봐 내려가는 모습 보이죠?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이거는요 또 톱쥐라듯이 잘라야 돼요 톱쥐라듯이 네 톱쥐라듯이 네 그냥 잘라면 안 잘리고 이제 톱쥐라듯이 이렇게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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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맙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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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유지 잘하셔서 끝까지 오래오래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할 때는 그냥 그 피로했던 거에 다 그냥 사라 녹는 거죠. 또 다시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그런 마음 갖고 하시니까 손이 많이 오고 소문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오래오래 하시면 계속 좋은 일만 생기실 거라고. 복을 짓는 마음이 어디 따로 있나요? 저는 맛있는 파전의 비결을 찾아 인근 눈덮인 비닐하우스로 향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고 쪽파 이곳인 모양이에요. 제가 많이 들어가 볼게요. 와 철옥 가득한 쪽파 밭이라니. 한겨울에도 쉬지 않는 농부의 부지런한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여기로 아주 온통 딴 세상에 딴 세상. 초록초록초록. 야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저 외암이 쪽파로 만든 파전 있죠? 네네네. 그 주인께서 쪽파가 하도 맛있어서 물어보니까 여 도고 쪽파라 이거야. 그래서 물어 물어 좀 논기 따라서 또 눈이 추운 경우를 찾아온 거예요. 예 저희가 주로 그분한테 쪽파를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대주는구나. 예예. 와 거기서 장사 잘 되구만요. 예 저희 쪽파가 품질이 좋다 보니까 파전 잘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 파전뿐인가요? 이곳 도고는 전국 쪽파의 20%를 생산하는 주산지로 44절 쪽파를 수확하고 있다래요. 난 도고 쪽파가 뭔가 전주 녹아종과 하고 궁금해요. 왜 소분하고 맛이 있고 소분 여기 유명해요? 아 저희 지역이요.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중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에 기온의 차가 심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쪽파 자체가 열이 많은 식물이거든요. 그래갖고 예당평야 바람이 도고저수지를 거쳐서 열로 계속 오거든요. 그래갖고서 바람이 솔솔 불고요. 이 물 빠짐이 아주 좋아요. 아 이 지역이? 예예. 그래갖고 이제 밤낮에 기온의 차가 심하다 보니까 쪽파가 자라려고 튼튼하게 세포 자체가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그랬을 때 침실을 담았을 때 시물러지지가 않고요. 쪽파 향이 아주 강해요. 도고 쪽파의 진명목을 보여주겠다고 해 내성은 겨울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이 눈밭에 쪽파가 자라고 있어요. 찬눈을 뚫고 올라오는 겨울 노지 쪽파의 생명력이 놀라운데요. 이야 이만하면 보약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지금은 쪽파가 많이 자라질 않았어요. 이게 한 산몰이나 봄대야 싸게 올라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예. 저희가 이게요. 9월 한 20일서부터 11월 초까지 심거든요. 다음 년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랐다가 추워져가면 이 위에 있던 영양분을 뿌리에다 깊이 내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최고 많이 뿌리가 간 거는 포코넨으로 이렇게 캐 보니까요. 1미터도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쪽도 뿌리가? 예예예. 우와.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있다 봄에 뒤면요. 그 1미터 밑에 있던 기온까지 쫙 올라올려갔고요. 쪽파가 파릇파릇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게 3월 말에서부터 5월 초까지가 한 해를 넘긴 쪽파. 그게 주로 생산되는 시기거든요. 그래갖고 그때는 쪽파가 이 뜨거운 물에다 살짝 데치기만 해도 맛있다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축제를 4월 달에 하는 이유가 그때는 진짜 쪽파가 맛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도구 쪽파로 4월에 축제가 열린다는데 그때만 더 오시면 현장에서 생물도 구입할 수 있고 또 쪽파를 담근 김치도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한 번 더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3, 4월이나 출하되니까 아직은 뭐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판에 우뚝 선 거대한 유리 온실이 눈길을 끄는 곳 어떤 곳일까요? 자 한겨울인데도 오늘따라 날씨가 참 포근한 봄날씨 같습니다. 자 눈 내린 이 겨울에 어디에선가 이 꽃향기가 풍겨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 꽃향기를 찾아왔는데 꽃과 식물이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 같은데 제가 한 번 찾아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꽃향기를 찾아서. 자! 한겨울 갖가지 꽃을 피워내는 무릉도원 같은 이곳은 세계 유명 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실내식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여기 숨으셨구나 여기 숨어 계셔 와 여기 생긴 지가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 이 온실을 지어서 처음 시작한 거는 1994년 수십변 됐네요 네 그래서 수출을 목적으로 여기를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여기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꽃을 좀 홍보를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대요 꽃 종류가 꽤 많겠죠? 그래서 다른 데처럼 대부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만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흔하지 않고 대한민국 농민들이 화해 농민들이 짓고 있는 게 삼천 품종 정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목적으로 해서 한 삼천 품종 어디선가 품종이 있는 온갖 식물이 다 있다는 건데요 처음 보는 몽환적인 꽃 국내에서 여기에서만 볼 수 있대요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는 뉴질랜드 앵초라고도 불러요 뉴질랜드 앵초 네 그게 기억하기가 좋은데 그래서 꽃이 아주 이렇게 혀가 나오는데 앵초처럼 예쁘게 펴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사랑스러워하는 건데 되게 까다로워요 이것도 향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면 예쁜 것들이 향이 없어요 향이 없네 그래서 꽃이 이렇게 많이 피는 것들은 굳이 향을 가지고 안 해도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만졌던 게 어떻게 하면 씨앗을 이걸 갖다가 교배를 해서 다른 색깔을 좀 만들어볼까 하는데 씨앗이 잘 안 맺혀요 아 교배?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하고 저는 한 가지 색깔이 조금 개간은 개연성이 없는데 그런 것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합니다 꽃에 대한 열정으로 걸어온 30년 얘길이 쉽지만은 알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은 시민들의 봉사로 빠르게 복구해서 이렇게 다시 꽃을 피웠는데요 고난에도 꾸준히 꽃을 피워낸 그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이거 운영하시면서 그동안에 손때 묻은 곳이 많이 있고 애착하는 곳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을 테고 수십 년 동안 해오시면서 하여튼 좋은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도대체 이런 정신나간 짓을 누가 했어 욕 같으면서도 그게 되게 보람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꼭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는 이게 나쁘지 않는 지랄 중에서는 나쁘지 않는 지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보람이 느껴지죠 보기만 하던 꽃에서 키우며 향유하는 꽃의 대중화를 위해 농부의 철학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나만의 화분을 만드는 체험으로 함께 살아가는 반려식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거 제대로 이제 가지고 가서 제가 잘 키워가지고 제가 세계 꽃 식물원에서 체험해가지고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키울 이거 그러니까 내니까 계속 아 그거 계속 커요 이게 알뿌리 식물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 감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맞아 여름에 제일 중요한 게 시원한 데를 좋아해요 아 시원한데? 아 뜨거운 데 두지면 안 돼? 오 그럼 햇빛에 내놓으면 안 되겠네 그늘에 햇빛이 있는데 바람을 입은다 자 잘 아셨죠? 자 이게 오늘은 끝난 거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 나한테 뭐 또 선물할 거 없어요? 아이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은 다음번에 한번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했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향기를 안고 저를 떠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산 도구면은 과거 최고의 옹기촌이었다는데 옹기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와 자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의 필수품인 옹기 발효 음식 이걸 제가 오늘 체험하러 왔습니다 이곳에는 가마터도 있고 전시관도 있다고 하는데 도구에 또 이런 곳이 있었네요 한번 좀 여러분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야 예당 평야를 지척에 두고 풍요로운 아산만을 끼고 있어 해상물류가 활발했던 아산에 옹기가 유명한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예전엔 살림산이 필수품이었던 옹기인데 제가 모르는 종류도 엄청 많아요 가정상으로 하시는데 집 뒷편에 가면 장독대가 있잖아요 장독대는 다 옹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할머니 어머니의 정성이 다 깃든 곳이 장독대고 옹기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옹기가요 좋은 점이 뭐예요? 옹기는 첫째 무공해요 무공해 아 무공해?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가을에 새우젓 축제 같은 거 가면은 예 뭐 새우젓 넣고 파는 그릇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도라마 텅도 있고 비닐을 하여 다 놓고 하는 것도 있고 예 예 옛날에는 새우젓 독이라고 끼 따라가 있었어요 저거 저러고 어 저거 저거 네 새우젓 기는 거 예 그런 거에다 놓고 새우젓 거기다 놓고 팔았어요 예 그것도 발효시키고 그것도 팔았죠 그럴 수 없으니까 예 옹기 끌패트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다형으로 풀할 때 뭐의 다양하게 나는데 예 자 아무도 안 놓고 뭐 유아로는 안 보이지만 그게 많은 환경으로 왜 나오는데 우리 옹기는 그런 거 안 할 수 절대 없거든요 이렇게 좋은 옹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져서 옹기장께 부탁 좀 드려봤어요 어르신이 하는 작업장이 어디예요 아 요거 보이는 거 아 그러네요 그 옆에 있는 거 체험관이래요 저쪽은 체험관 옹기체험관 거기는 여기 좀 체험으로 오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체험할 수 있는 곳 여기는 무용문화적 공방이군요 우리 어르신이 장인들만 들어가는 곳이구나 아 녹차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옹기를 만들어 온 이지수 장인 16살 때 시작해서 흙을 만져온 세월이 언 70년이 다 되어간다고 합니다 이를 둘러 몸통을 올리는 마디진 손끝에서 연신 물레를 굴리는 발질까지 장인은 온몸으로 옹기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 길이 쉽지는 않았겠죠 옛날에는요 이 만드는 걸 월급으로 안 주고 10개의 물주가 6개 먹고 만드는 사람은 3개 너무 많은데 반박 50대 50은 해야 공평하지 않은가 60년대만 해도 도구 옹기는 전국으로 팔려나가며 명성이 자자했고 300명이 넘는 옹기공이 인근에 살았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해 생활이 바뀌니까 이제는 장인의 손에서 명맥을 유지하며 그 모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기도 또 있네요 헌법 구조에 국고 전통문화 개성 발전과 민족문화 창단에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도 구조에도 되어 있는데 이거 국가가 관리해 주셔야죠 내가 건강에 하러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건강하러 가실 때 건강하시게 해야 한다 그러고 오래오래 해줘야 후학들이 와서 배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철 눈부셨던 이 불을 다 떨고 낸 겨울은 본연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내는 계절이죠 가장 순수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곳 아산 공세리에선 그런 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시고 환영합니다 성탄 잘 보내셨습니다 네, 잘 보내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야? 왜 손님이 하나 와 있어? 저희 양입니다 공세리 양이라고 콩양이라고 이름이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양입니다 신부님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사정원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정원에서 함께 살고 있어? 네 우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신부님 먹으나 친해, 이리 와봐 신부님, 이 건축 양식이 이게 빼어난 양식으로 고득 양식, 양식 건축으로 엄마 종교 건축 중에서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 건축이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성당을 지으신 드비지 신부님의 아버지도 건축가였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찾은 다음에 성당을 내포에 두 개를 세우는데 하나가 공세리고 하나가 합덕입니다 그래서 이 공세리 성당이 언덕에 올라올 때 이 성당에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얻어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성당은 신앙의 자유와 함께 위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언덕을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많은 위로를 주는 성당 이 공세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지어진 지는 지금 올해가 101년째 101년째? 101년째 되고 있습니다 와 이 아산물이 막히기 전에는 이 성당 아래까지가 바다였습니다 아, 여기가 바다였어요? 네, 바다였고요 원래 여기가 고창지였습니다 이 세곡을 쌓아놓는 장소였는데 1890년에 부임하신 일대 신부님, 파스키 신부님은 이 언덕을 보면서 여기에 성당이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대 신부님인 비비지 신부님은 여기다가 성당을 이대 신부님께서? 네,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천주계의 아홉 번째이자 충청권에선 첫 번째로 공세리 성당이 건립됐습니다 130년의 역사를 품고 있어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꼽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항상 많죠, 오시는 분들이 아산시에서는 공세리를 굉장히 사랑해서 특히 이 문화재가 더 이상 천주교 신자들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문화향유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문화재 활용사업을 전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 빌리지와 박물관 야간개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기에는 명수가 된 곳이 공세리입니다 아주 그냥 하나 코스가 됐어요 그 코스를 한번 따라가 보는데요 내포지방 천주교 신앙 전파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공세리 성당은 믿음의 초석이 되었던 곳이라 그런지 간절함과 동시에 순수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이곳은 목숨으로 믿음을 지킨 32명의 순교자를 모시고 있는 순교 성지이기도 한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조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충실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신 분들이죠 그리고 박해가 너 천주학을 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천주학을 하니까 너를 만나지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죠 또 여기 3대는 요한, 프란치스코, 베드로는 3대입니다 3대가 다? 3대가 붙잡혔는데 포졸이 그럽니다 야, 아는 처지에 한 명만 가자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싸웁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포졸이 아는 처지에 그러면 다음에는 붙잡히지 말아라 그래서 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포졸한테 붙잡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아들한테, 그 손주한테 너는 어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네 가업을 이어라 라고 그러자 아닙니다 나도 내 몫이 있습니다 하면서 3대가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이곳이 그런 곳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정도 더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서 돌아가신답니다 아무튼 이 공세리 성당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해에도 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신앙이 이끄는 공간에 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성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공세리는 누구에게나 24시간 열려있는 곳이랍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데이터로 오는 곳을 쓰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앙인들은 또 자기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힐링이 필요하시면 공세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저게 서해안의 노을이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저기 뒤에 바람은 아산만이에요 그런데 저게 수심이 얕아서 저게 바단지 육주인지 분란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툭한 명물이 있어요 수심이 얕다 보니까 장어가 그렇게 산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오다 보니까 장어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이 맛을 보고 해서 미식가들이 엄청나게 여기 찾아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거 보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저도 맛 좀 보려고 가보시죠 장어 굽는 고소한 냄새가 거름을 재촉하네요 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시죠? 네, 네 댁에 카운터에 있을 분은 그분이 주인이고 사장님이시요 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장어가 유명하셔서 왔는데 맞아요? 네 그 소문난 집이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그 많은 장어 타원에서 이 집을 딱 집어가지고 여기가 맛있게 생겨서 일부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매일 아침마다 들어오는 싱싱한 장어를 사용한다는 사장님의 고집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양식으로 꼽히는 귀한 장어는 요리 과정에도 정성이 필요한데요 먼저 잘 손질된 장어를 초벌구이에서 육즙을 잡고 맛을 지켜준다네요 어서 오세요 네, 장어가 좋습니다 사장님 직접 또 이렇게 장어를 초벌해서 가주시네 네 야, 색깔이 하나는 소금, 하나는 양념 네, 네 야, 생김새도 아주 쫀쫀하고 탱탱하다 보니까 와, 두 가지 다 맛있겠어요, 보니까 먹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구워주면 은근한 장어의 기름기가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이 인주 장어가 어떻게 유명세를 탔는지 궁금하시죠? 처음에는 이제 여기 아산만 여기 이제 삽교구가 생기면서 이렇게 어부들이 장어를 잡고 고기를 잡는데 장어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많이 잡혀요, 그때부터? 그치 집는데? 네, 그래서 그때는 이런 가게가 크지 않고 조그마한 오막살이 집에서 그냥 오시는 분들, 소문나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차츰차츰 진화가 돼서 이제 가게도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그럼 첫 번째 만드셨었죠, 가게를? 네, 네 그때는 몇 집 없었죠? 몇 집이나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집 한 집이었어요 한 딱 한 집? 네, 1호였구나, 1호점이었네 그러다가 이제 자꾸 옆집도 생기고 응, 잘 되니까 장어 위에다가 생강 올리고 직접 담금 초저림까지 곁들이면 맛있는 장어 한 쌈이 완성됩니다 입에 다 들어가려면 모르겠다 아, 근데 저는 선생님 계셔서 아주 부끄러워서 이걸 못 먹겠네요 야, 너무 맛있어 음, 식감이 아주 단단하면서도 음, 이렇게 연하냐 맛있는 거 손님들이 오시면 이거 먹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 뭐 한마디씩 다 할 텐데 그렇죠 너무 맛있다 맛있다 담백하고 그럴 때 최고의 자부심을 느끼죠 그렇죠 제가 노력한 만큼 또 고객분들이 알아주시니까 저는 그게 최고의 사장님의 노력이 식탁에 보이네요 대부분의 식재료는 유기농으로 직접 재배를 하고 손수 만든 반찬은 언제나 기억나는 맛이 되니까 다시 찾을 수밖에 정성은 말하지 않아도 배어나오는 법이니까요 인주장어 맛이 어찌나 좋은지 저에게도 이 겨울을 기억하는 맛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새해니까 값진 연애 무슨 또 다른 특별한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새해 소망 끝 같은 거 좀 소망은 우리 집에 오시는 모든 고객분들이 다 건강하시고 제가 해서 드린 음식을 맛있게 드셔서 정말 내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직원들 건강, 건강이 첫째인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 건강이야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소망은 우리 가족, 모든 고객분들, 우리 직원들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실 얘기 다 하시는 거 뭐 아까 말 못 한다든지 뭐 난 내가 질문도 안 했는데 사장님 본인이 다 얘기하네 뭐 고객들한테 얘기하고 뭐 저 말 잘 못 해요 말 못 하는 정도가 이 정도면 내가 뭐 질문할 필요 없죠 뭐 아무튼 사장님의 정성과 모든 게 다 그리고 또 거기나 무공해하고 직접 농사 지은 이런 야채를 직접 담그시고 그러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관계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감사하죠 그렇죠 엄동설한 추운 겨울이와야 비로소 소나무의 푸르름을 안다고 하죠 그 깊은 의미를 음미하며 아산의 겨울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시들지 않는 생명력과 곧은 마음, 넘치는 기배까지 길 위에서 만난 소나무를 담고 싶어지네요 이 충남 아산에 오면 꼭 걸어보고 싶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길인 모양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이게 천년의 숲이라고 하는데 천년의 숲길 이름 그대로 걸어보고 싶은 그런 길이죠 자, 이런 아름다운 길에서 혼자 걷기 너무 외로운데 함께 동행해 줄 길동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저분인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모양이에요 함께 올라가보죠 가서 만나게 하겠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내면을 사색하는 길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은 대화와 소통의 길이니 오늘은 그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셨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길 참 아름답네요 이 숲길이 이 천년의 숲길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철 숲길 3대 숲길에 속하는 곳이 아산 봉곡산 숲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는 강원도 월정사에 있는 전나무 숲길 두 번째는 부안내소사에 있는 전나무 숲길 그리고 이곳 아산 봉곡산 소나무 숲길 이렇게 3대 숲길에 속하는 곳입니다 두 사철은 전나무, 이 봉곡산은 소나무길 이게 더 아름다운데요 이게 보니까 이거 제가 소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지만 소나무가 이렇게 굵고 이렇게 휘어진 거는 이게 우리 소나무거든요 제 생긴대로 자연스레 뻗은 소나무들의 어울림을 보니까 감탄이 절로 나는데요 봉곡산으로 향하는 이 숲길은 선계와 속세를 잇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역사에 아픔이 새겨져 있다네요 이야, 눈물 나, 여러분 응? 와 V자로 깊게 펜 소나무에 시멘트로 매운 자국들은 많이 눈에 띄죠 나무는 그마저도 다 자신의 것이냐 끌어안은 채 함께 자라고 있네요 어찌 보면 나무가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함께 겪어온 상처랍니다 V자가 왜 이렇게 팠을까 이게? 네, 일제강점기 때 한창 이제 전쟁이 굉장히 심했을 때 일본인들이 송진을 채취를 해서요 비행기 연료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 비행기 연료로 네, 그래서 일자로 홈을 파면 송진이 잘 안 흐르니까 군인 계급자 형태로, V자 형태로 홈을 파서 이름들이 다 이유가 있었구만 네, 송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지능적인 놈이 우리나라 소나무 송진이 비행기 연료로는 아주 최고였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 소나무 군집이 있는 곳은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난 더 많이 봤어요, 이런 상처를 네, 역사의 아픈 흔적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랜 세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지켜있는 거, 버티고 보니까 네 우리가 소나무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1년 44철 푸르르잖아요 그렇죠, 푸르륵을 또 간직하고 있고 인생을 알아갑니다 고젓한 숲계일 끝에서 천년고찰 봉곡사를 만났습니다 마음으로 걸어온 길이라서 그럴까요? 사찰 구석구석에는 격식보다는 편안한 안식과 따스함이 느껴지고 정간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신라 진성영 원년에 도성국사가 참관한 사찰이었어요 그런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다시 중수를 했고 임진왜라 때는 폐허가 됐었어요, 불에 타서 폐허가 됐는데 조선 정조 임금 때 다시 중수를 하면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죠 소나무를 벗삼던 길도 그 길 끝에 봉곡사도 한 폭의 그림 속을 거닐었던 소중한 기억입니다 한 겨울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이 숲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순몽에 빠져봅니다 반갑고 참 즐거웠고 그리고 재미나고 볼거리도 많은 이곳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아산이네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계획하신 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백래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을 건너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는 건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의지며 아무리 주어도 다 담지 못할 넘치는 마음과 꿋꿋하게 이어가는 강한 심지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꽃을 피워내는 인내의 결실이며 우리가 향해할 수 있는 오늘이 됩니다 순수한 것이 강한 힘을 지니듯 진실한 그 마음은 오랜 시간이 흘려도 빛날 거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